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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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티고 잘 세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탈출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조정을 탈출한 건 아니고 박스권 정도에 놓여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뭘 대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답은 어제도 얘기했어요.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어디에 물려라? 호랑이티 물리지 말고 아이티에 물려라. 그래서 아이티에 물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아이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11시에서 12시 1시간 정도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속에서 왜 아이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시가총액에서 아이티 섹터들이 좋지 제약주들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제약주들을 하지 말고 아이티를 보라는 얘기를 12월 중순부터 해서 내내 지금 한 달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티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티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아이티 쪽에서도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좀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종목들 많이 물어보다 보면 뭔가 좀 힌트가 나오겠죠. 어쨌든 아이티 부품주 오늘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티 부품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짚어서 아이티 부품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10번 넘게 했죠. 그만큼 아이티 부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티 아이티 자동차를 얘기해도 아이티 통신을 얘기해도 아이티 아이티를 얘기해도 아이티 MNCC 얘기해도 아이티 이 얘기가 아마 올해 2021년도에 한 3,000번 정도는 넘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올해 내내 1월달,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아이티만 얘기를 할 텐데 아이티에서 여러분들이 놀아야지만 그나마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티 실적과 이런 부분들 계속 좋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아이티고요. 그렇죠? 뭐 다 아이티예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좋게 얘기해 나오는 모멘트 다 아이티들인데 어쨌든 아이티들 잘 보시고요. 오늘도 매매 전략은 아이티 부품주 조정 시 저점 매수 전략인데 왜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느냐. 바닥을 오늘 내일에서 빨리 치면 오늘 내일에서 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바닥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 선물 흐름들이 강한데 오늘 미국 시장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바닥을 치겠다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강하고 삼성 SDI LG화학도 강하고 후성도 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티 부품주 어느서부터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시장에서 오늘 자동차 철광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아이티 부품주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1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IT 섹터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실전 매매 정수 그리고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해 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53.2%까지 올라왔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표적 종목으로는 한국선제 올라와 있었죠.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아까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AP 시스템이 다시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습과 매매 전략 패턴까지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섰던 AP 시스템입니다. 충분히 눌림목을 줄 만큼 줬고요. 이제 바닥에서 빠질 자리도 없고 원래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빠질 걸로 만약에 예정이 되었다면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텐데 유럽 시장도 이틀 내내 지금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이탈리아 시장이라든지 다른 유럽 시장들은 강세를 보여줍니다. 선물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빠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2천조 정도 재정 확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다라고 그러죠.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오늘 취임을 하게 됐는데 취임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대감과 속에서 아마 그 IT 섹터들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꼬꾸라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잡아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유럽 시장이 급등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선조정을 금요일에 한번 받고 어제 월요일에 한번 받았으니까 종목들이 싸졌죠. 그러니까 싸진 종목을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IT를. 그래서 IT 섹터에 있는 종목 오늘 AP 스템 가격 전략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전일 있었던 표혁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은 이제 한국 선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3,610원 그러니까 이거는 3,650원 정도의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여기 50원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지금 손실률은 대략 올라오고 있으니까 손실률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마이너스 0.1% 정도, 0.9? 이 정도일 텐데 가지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매매 종목이었으니까 지금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이거 만약에 수익으로 돌리게 되면 이걸 팔아다가 AP 스템처럼 IT 부품주로 넣어야 됩니다. 먼저의 기본은 IT 부품주부터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국 선재처럼 매매 종목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 종목으로 수익은 한 번은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장도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약주들은 죄다 시퍼럽습니다. 제약주 약하다 그랬죠? 얘네들 빠져야 돼요. 여기서 한 한 달 동안 빠지든 한 10% 정도를 빠지든 뭐 장이 좋은데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안 가든 빠지는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안 가면서 지겹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 그걸 횡보조정이라고 그러든 기간 조정을 한 달 동안 지겹게 받거나 아니면은 제약주들은 한 10% 정도 폭을 조정을 받으면 그러면 매매적으로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강하고 옆에 있는 건설주들, 철광주들, 화학주들 잘 가는데, 잘 올라가는데 제약주들 하도 안 움직이면 순환매로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IT 섹터가 좋고 지금 제약주가 약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선제는 제약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이면 건설일 거고 4대강 테마하면 4대강 테마일 거고 그다음에 터널 관련주면 터널 관련주일 건데 얘는 해저 터널 관련주 쪽이거든요. 건설 쪽인데 한 번 정도는 수익이 날 때 안전한 쪽으로 AP스템 같은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보유 가능, 수익은 한 번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9,920원인데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최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게 과거에 5월달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서 말씀드린 자리에서는 70% 수익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5,820원에 공략하고 나서 제 아침에서도 매매 시그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시그널에서는 지금 수익률이 약 40%지만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완전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70% 정도인데 제가 아까 목표 가격을 만 원 이상으로 확 올렸어요. 만 4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테마 자체가 태양광도 가지고 있죠. 그린 뉴딜, 태양광,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황금 사이클, 반도체 장비 섹터에다가 OLED 패널 관련 주요. 그래서 OLED 장비. 그래서 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 원은 갈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은 넘어갈 거고 만 원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는 만 4천 원 가지만 2024년도, 2025년도에서는 쫙 고점이 2만 1,700원 자리를 돌파할 거다. 2만 1,700원이 아니네요. 2만 7천 원 자리도 돌파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절반 이상을 팔고 미중 이만큼 갖고 있죠. 그거 잘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 원 돌파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2월서부터 이제 제가 이 방송은 그러니까 1월, 1월 말이군요. 1월 말서부터인가? 1월 말, 1월 말인 것 같은데 1월 말서부터 제가 이 실전매매 정수 시즌2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거근 1년 동안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했나 찾아 봤더니 두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7번을 추천한 종목이 있어요. 1년 동안. 두 개인데 하나는 후성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LG화학입니다. 근데 LG화학은 여러분들 기억이 잘 없죠. 후성은 기억이 잘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후성은 7번 추천할 때마다 매수가격이 다 여러분들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 나와요. 집계가 됐는데 LG화학은 추천할 때마다 매수가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럼 LG화학은 어떨 때마다 추천했냐면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하면서 줬는데 그 다음 날에 가격이 들어오거나 며칠 뒤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에서는 LG화학이 참 좋은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은 우후죽순 다 무너지는데 LG화학만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정말 0.5%, 1%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LG화학이 7번 정도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2월 3일 날에 매수가 30만 원, 2월 25일 날에 매수가 32만 원을 추천했던 종목이고 3월 2일 날에 32만 원, 4월 2일 날에 23만 원, 4월 16일 날에 28만 원, 4월 22일 날에 23만 원, 6월 12일 날에 40만 원. 모두 매수가격이 미도달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차트는 봐야 되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LG화학 여러분들한테 실제 매매 정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3일부터 해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LG화학, 후성, 에코프로, LNF 이쪽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벌써 1년 가까이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다 까먹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후성,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LG화학 이쪽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삼성 SDI도 추천했지만 LG화학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 SDI를 대놓고 제가 LG화학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은 종목으로 삼성 SDI 좋은데 LG화학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었던 종목이 바로 LG화학이었는데 2월 3일 날이니까 제가 대략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한번 얘기했을 거고요. 추천할 만하죠. 자리가 좋으니까. 2월 3일 날, 2월 25일 날, 한 이쯤 되겠네요. 2월 25일 날, 그 다음에 3월 2일 날. 3월 2일 날 장 빠지기 직전에서도 이게 좋다. 4월 2일 날 장 빠지고 돌았을 때도 이게 좋다. 그쵸? 4월 2일 날, 4월 16일 날, 4월 22일 날. 이쯤이면 22일 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이때 제가, 그러니까 이 내에서 계속 7번이나 추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서는 추천을 안 해요. 왜? 바닥에 추천했기 때문에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7번이나 추천했으면 됐지. 뭘 여기서 뭐 고점에서. 근데 그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이 어떻게 간 거예요? 바닥에서. 만약에 이 밑에서 30만 원, 23만 원 이런 자리 잡혔다면. 30만 원 잡혔다면 LG화학에서 260%가 수익이 났을 텐데. 근데 그때 이후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가격이 다 충분히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30만 원 때 추천했었어도 그 이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다 겁내가지고 다 여기서 팔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LG화학을 가장 많이 실전매매 종목에서 가장 많이 최다로 출연했었던,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놀랐죠. 저도 몇 번을 추천했나. 그러니까 과거에서 LG화학을 참 많이 추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격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주 그 수익률 자랑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LLG화학이라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추천 가격이 들어오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시그널 방송과 실전매매 종목에서 후성,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매수 가격이 들어와서. 그런 종목들로 어쨌든 수익률은 이것보다 높으니까. 200%가 뭡니까? 지금 300% 넘어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LG화학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가격이 들어왔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가격이 안 들어와가지고. 참 이걸 자랑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래서 미도달된 7번 최다 추천 중 LG화학 한번 언급해드렸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왔어요. 2월 7일 날, 3월 18일 날, 7월 28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8일, 12월 16일. 최근까지도 얘도 7번 추천했는데. 수익률은 각각 49%, 127%, 62%, 52%, 60%, 67%, 26.3%. 최근에 추천했을 때 12월 16일 날, 10,450원이 26.3% 정도 수익인데. 오늘 후성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해지겠죠. 어쨌든 수익률을 7번 추천할 때마다 이거는 올백,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이건 무조건 손실이 아니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LG화학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추천된 종목 후성. 3월 18일 기준으로 127% 수익이고. 8월 28일 기준으로는 7,870원을 추천한 기준으로는 67% 수익이고. 최근 기준으로는 대략 27% 정도 수익인데. 이건 넘어갈 겁니다. 후성 넘어갈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얘는 마찬가지. 주성 엔진행도 아까 좋은 세트러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후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특수 가스, 반도체 재료주, 특수 가스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전해질,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렇죠? 그린 뉴딜 쪽에 탄소 배출 건,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수급도 좋고. 주성이와 후성, LG화학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내지는 작년까지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주성이도 한 4, 5번을 추천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후성과 LG화학만큼은 아니었다는 거. 어쨌든 지금은 주성과 후성이가 꺾이지 않으면 IT 부품주는 죽지 않는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IT 대형주의 2차 전지의 주도주죠. 주도주. 얘가 꺾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은 LG화학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바로미터는 제가 삼성전기로 보거든요. MLCC. MLCC. 얘도 신고가권이긴 한데. 이거 삼성전기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수익을 지금 대략 한 50% 정도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간 IT는 좋다라는 거. 반대로 제약주는 지금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도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 들으시고요. 결국은 IT 부품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의 표혁 종목인 AP 스탬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스탬. 현재 2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모양이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시장을 한번 다시 보면. 시장이 여기서 꺾이지 않고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 보면 자동차 강하죠. 현대차, 기아차 강하죠.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 강하죠. 건설주 강하죠. 업종의 대표주들이 강하다는 거. LG화학도 강하고. 종목을 잠깐 볼게요. 기아차. 그러니까 시장이 안 죽는다. 사람도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피가 돌면 회전을 하면 순환을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죠. 시장도 우리가 얘네들이 피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보면 되는데. 업종의 대표주가 정거점을 뚫는다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다가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기아차는 뚫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도 조정받다가 지금 살아날라고 하고 있고. 업종의 대표주들, 자동차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의 우리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시장이 약하지 않아요. 시장이 충분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성우화이택,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강하죠. 후성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업종의 대표주 쪽에서 삼성전기도 강하고요. 삼성전기 강하죠. 뚫지는 못했지만 강하고. 오늘은 LG전자가 오랜만에. LG전자. LG전자도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죠. 거기다가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강하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제철도 오늘 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들. 풍산도 강하고. GS건설도 강하고. 그러니까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그 다음에 IT 분주, IT 대형주. 이쪽 애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시장은 죽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시장은 살아있다. 피가 돌고 있다. 순환한다. 내지는 강세장생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IT 부품주들은 반드시 바닥에서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AP 스텐 같은 경우도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2만 5천 얼마 대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가 되고요. 원래는 이거 오늘 장주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정도면 이건 비싼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눌리고 천량봉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조금 더 밀릴까 싶어서 째려봤는데 안 밀릴 것 같으니까. 2만 5천 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 이유는 IT 부품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AP 스템도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죽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쪽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철광주 강하죠. 건설주 강하죠. IT 대용주 다 강하죠. 기아차 강하죠. 기아차가 뭡니까?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 IT. IT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강하면 IT 부품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애들, MLCC, 이쪽이 강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율주행이 강하면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가 강하고 그러면 OLE 장비주가 강하면 AP 스템도 반도체 장비를 이만큼은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OLE 장비이기 때문에 OLE 장비로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업종의 대표주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박스가 고점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주일 뒤, 2주일 뒤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면 나올 이슈는 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들어가고 나서 그린 리디를 밀든 아니면 IT를 밀든 뭔가를 밀겠죠. 뭔가 밀게 되면 오바마의 스퀘어에 이어서 바이든의 스퀘어를 밀든 어쨌든 시장은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정책을 밀면 이슈가 될 거고 그럼 지수는 올라갈 거고. 그럼 거기에서 가장 만만한 게 IT. 그래서 IT가 올라가면 얘도 바닥에 있질 않고 올라간다. 결국은 이 바닥에 있을 때 조정받을 때 사야될 종목이 뭐냐. AP 시스템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게끔 쌍자리니까. 이거 오늘 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건져가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다시 만나봤고요. IT 부품질의 전망 계속 좋기 때문에 매수가는 2만 5천 원으로 수정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2020년에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후성처럼 올해도 종목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실전 매매 정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컴투로스요. 캠투로스. 네, 8,500원의 20%를 작년에 들고 있는 게 여태 들고 있어요, 제가요. 올라오겠네요? 근데 어떻게, 어떤지 올라올까요,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 올라오면 욕심을 내실 건가요? 아니면 팔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하신 건 있으세요? 특별히 계획한 건 없고요. 매도 가격을 가르쳐주면 거기서 저는 매도하고 나오려고요. 자, 한번 차트 볼게요. 2차전지 관련주 쪽이고요. 2차전지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1집 머트리얼즈가 과거의 2014년도의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또다시 안 죽고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1집 머트리얼즈뿐만 아니라 후성도, 과거의 2015년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서는 LNF, 에코프로, 후성, 1집 머트리얼즈, 얘네들이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대장은 LG화학이죠, 그렇죠? LG화학부터 해서 오히려 얘네들도 더 많이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대장과 현재의 대장이 같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쫄병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캠트로스도 가요. 갈 거고 수익으로 바뀔 건데 수익으로 바뀔 때 욕심내지 말고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3천 원 자리도 아니고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수익이 나면 그때서는 좀 팔고 바닥에 있는, 지금 바닥에 있는 2차전지만 좋은 게 아니고요. OLE 장비주 같은 경우도 OLE 장비주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제2의 반도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OLE 장비주 쪽인데 아까처럼 AP스템 이런 게 여전히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을 오히려 싸게 이런 애들을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은 캠트로스를 수익이 날 때까지 갖고 계세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선생님? 8,600원 정도. 8,600원 정도요? 거기서 욕심부리면 안 되죠. 욕심부렸다가 떨어지면 또 몇 개월 고생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안 할래요. 8,600원에 매도할게요, 여러분요. 그 정도 올라오면 2,9점 자리니까 거기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바닥에 있는 OLE 장비주들 좋으니까 그쪽 관련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이거 뭐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15%요. 16,000원에 15%? 네. 그래도 매수 가격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전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올라갔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요. 지금 시장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이 지금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고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돌려가지고 다시 반등 나오고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14,000원대 오면 조금 더 살까요? 네, 그래도 더 사도 돼요. 지금 기관들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폴더볼폰 관련 쪽이라 죽을 종목은 아니네요.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리게 되면 바닥에 있는 것도 이거는 14,000원에서 강력하게 많이 좀 더 담아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쁜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도 잘 안 해요. 사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16,000원, 17,000원을 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2만 원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7만 원 장기적으로 7만 원이면 앞으로 3, 4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얘기인 거고 어쨌든 목표치가 큰 종목을 바닥에서 싸게 사면 물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14,000원 내려오면 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강력하게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반도체 어떤 거? 아, 서울 반도체? 네. 네. 숫가는 2만 50원 2만 50원? 네. 10% 10% 네. 자, 2만 50원에 10%를 사실... 2만 2만 2천 50원. 아, 2만 2천 50원? 네. 2만 2천 50원. 제가 서울 반도체도 작년 7월달, 6월달, 5월달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음... 하여튼 거의 100%는 아닌데 한 7, 80%는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네. 7점 매매 정수를 보셨어야지 수익이 70%, 80% 갖고 있는 건데 아... 이거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고점에서 지금 사는 바람에 이거 조정을 지금 견뎌내야 되는데 네.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1만 9천 원 쪽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내려오진 않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1만 9천 원 쪽으로 내려오려면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3,200을 못 넘어가고 다시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뭐 그거 그런 경우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설사 뭐 앞으로 한 2주 뒤에 뭐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1만 9천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반등을 줄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2만 2천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한 번 파셨다가 싸게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고점에 떠인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이 유리할 것 같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렇게 싸게 싸게 한 2만 원 2만 원에서 1만 9천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 매수 단가는 이렇게 2만 원과 1만 9천 원을 놔야지만 그래야 매매적인 폭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유 보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매수 가격을 조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 갑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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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일약약품요. 일약약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만 7천 100원이고 30%예요. 5만 7천 100원의 비중은 30% 제가 12월 15일서부터 해서 제약주들 조심해야 된다. 빠질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지금 한 달하고도 4일이 지났거든요. 네. 여전히 제약주들은 약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봐도 저점이 깨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은 계속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을 불었다가 풍선이 많이 부풀렀다가 지금 계속 바람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종목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밀리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약약품도 반등 나오면 5만 7천 원 쪽이니까 하루 이틀 뒤에 반등 나오면 6만 원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6만 원까지? 네.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냥 거기서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로 가세요. IT로. 아. IT로? 그렇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2차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아니면 카메라 자동차 부품이 훨씬 더 얘보다는 유리해요. 그런데 만만한 쪽으로는 OLE 장비주가 유리하고 조용히 맨날 이야기하는 거 삼성전기나 아니면 후성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지금도 후성이 나은데 삼성전기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삼성전기는 부담이 돼요. 삼성전기도 대용주를 지금 추천한 자리가 이쯤이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 벌써 얘도 60%, 70% 가 있거든요. 이거는 삼성전기는 부담돼서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후성도 후성도 이거 바닥에서 추천하는 기준으로는 127% 같지만 여전히 그나마 얘가 더 나아요. 후성은 그래도 차라리. 그런데 후성처럼 떠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후성이 움직이는 전의 모습 AP 스템이죠. AP 스템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만만하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들이 유리하기는 하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랑약품은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밑으로 밀려도 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라서 제약주도 약하고 대신에 여기서 손절보다는 일단은 5만 7천 원이면 한 번, 두 번 들어주면 수익으로 바뀌니까 한 6만 원 부근에서 끊고 2차전지, 전기차, 자동차 부품 아니면 OLG 장비,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IT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러시아에서 삼성, 전액실인 뭐인지 삼성한다는 거 그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나와도요. 호재가 나와도 한 잠깐 움직였다 다시 빠질걸요? 101병 치료제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한다고 그런 말이 그걸로 얘네들 보면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일약약품은 이미 작년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언제까지죠? 7월달까지 그 이슈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면 그게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보세요. 그게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성공을 했으면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출 나오는 건 아마 10년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매출 매출이 뭔가 약을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약을 판매를 하고 그러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나오려면 한 10년 걸릴걸요? 아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선방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얘기할 때에서 코로나 치료제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미 해드렸던 얘기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풍선이 부푼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얘기가 이슈가 나와도 빠집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삼성하는 거는 기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나와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기대감이 움직이는데 벌써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벌써 얘는 벌써 점상한가 벌써 꽃점에 가서 벌써 한 20만 원 가 있을 거예요. 뉴스도 안 나왔을 텐데 그래야 되는데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물량 좀 받아줘 하고 물량들 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물린 건 아니니까 반등 나오면 잘 교체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환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아차고요. 기아차요. 네, 6만 8천 원에 15%요. 6만 8천 원의 비중은 15%.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략을 했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봐드릴게요. 네. 기아차, 현대차, 현대차. 지금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을 자동차가 이제 걸어 달리는 산도 타고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향후에 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차트를 보게 되면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아직 신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아니라서 이 신고점까지 일단 가주는 거거든요. 네. 신고점까지는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7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차익실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정고점을 돌파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치는 이 정고점 자리는 한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사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성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후성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신고점으로 가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 그 작전 타임이라든지 매매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IT 섹터에서 후성과 주성 주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죠. 후성과 주성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얘네들이 죽지 않으면 IT 부품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성이는 반도체 장비도 가지고 있고 OLD 장비도 가지고 있고 태양광도 있죠. IT 섹터의 좋은 부분들 모든 섹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없다면 PCB하고 MNCC는 없죠. 하지만 주성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IT 부품들이 다 좋다라는 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후성도 마찬가지 얘도 2차전지 전해질부터 해서 반도체 불화수소가 아니고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IT 부품주들이 조만간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 PI 첨단 소재 이거 요즘에서 많이 움직인다고 과거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거 연말에서 크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작년 초에 얘기했던 건데 작년 초에 얘기할 때에서 단기적으로는 막 잘 안 움직이고 그래도 얘가 실적이 괜찮고 PI 투명 PI 폴리미드 필름 있죠. 다들 그게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것만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서는 PET라고 알죠. 플라스틱 페트병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아니 옛날에 고물딱지 옛날에 구형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교체를 하고 신형으로 그래서 자동차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IT 제품 만들 때에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서 얘가 들어갔는데요. 폴리미드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투명 그 우리 이제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그 덮는 부분 그런 이제 여러분 헤드폰에 그 있죠. 뭐라고요? 덮개 필름 필름으로만 다들 이거를 집중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부분에서 얘가 많이 소형이 된다고 그래서 실적들이 괜찮아질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건데 얘도 폴더블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 투명 피아이 필름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는 소재 그래서 IT 소재 쪽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올해 내에서 IT 유품주들은 굉장히 정반이 잘 발달하는 걸 저는 후성과 피아이 첨단 소재를 보면서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IT 사야 돼요. IT 사야 됩니다. 주성희도 지금 만원 갔죠? 봐봐요. 지금 주성이 만원 돌파했습니다. 계속 가요. 만사천원 간다고 그랬어요. 파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IT 부품주들이 올해 내내 열심히 달릴 거니까 IT 부품주 저점에서 잘 해야 됩니다. SF에도 움직이네요. SF에도 움직이고 SF 전화가 뒤에 있다고 하니까 잘 가는 거 기분이 좋아서 계속 자랑을 하느라 얘기를 했고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계십니까? 제가 너무 주성희하고 후성희를 많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셔서 끊으셨나 본데 일단은 주성 엔지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좋고요. 지금 IT 부품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움직일 쪽이 건설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네요. 지금 HDC 현대산업 개발이 6% 움직이는데 이거 시장 바닥 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반응 준다는 얘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시장이 먼저 강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을 하니까 뭔가 강력한 정책을 뭔가 호재를 보면서 내가 왔다라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도 강하게 움직일 거고 IT주들은 올해 황금 사이클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강하죠? 미친 것 같아요. 후성도 가고 다 갑니다. IT우품주도 오늘 공개방송 있을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에 잘 들어오시면 오늘 종목들 강한 것들 많이 얘기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잠깐 중간시장 중간시황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공개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IT 섹터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매매 정수 그리고 무료 공개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 AP 시스템인데요. 현재 3.72% 올라가면서 2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편 상승 출발한 코스닥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양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정수 의원님 함께해 보고 계실까요?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후성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가 언제쯤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 돌파가 나왔으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IT 유품주들이 지금 이제 순환이 이제 슬슬 나올 거고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이제 후성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고 주성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의 돌파의 의미는 그거예요. 계속 가겠다. 그래서 이 지금 1월장이죠. 1월장, 2월장은 이런 식으로 원래 계속 달리는 게 원래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월장 1월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대로 지금 발동이 걸리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열려야 될 것 같지만 느낌은 그냥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으로 삼성전자도 강하고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도 3,063 지수 폭에 비해서는 종목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폭보다는 종목들의 체감이 더 좋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체감이 안 좋으냐. 어제 주식 빠진다 다 던진 사람들 IT 부품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오늘 사야 되는데 사야 될 날인데 오히려 주식을 다 팔고 지금 현금화해 놓고 장 빠지지 않을까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체감이 제일 나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약주들 더 샀다가 더 깨지는 사람들 그래서 제약주들만 아니면 돼요. 지금은 제약주들만 아니면 물론 지금에서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 손절은 늦었고요. 그래서 IT 부품주 위주로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코스닥은 또 그렇다고 또 움직이지도 않네요.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런지 저는 이미 좀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시장이 조종발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를 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하 그래 그러면 반도체를 똑같이 사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랑이한테 물려도 IT에서 물리면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게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러면 쟤네들이 사주고 사주고 있는 게 반도체였으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움직이겠지라고 봤던 건데 역시나 시장이 흔들려도 주성의 엔진 오늘 10% 갑니다. 제가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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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갈 데가 돼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알아서 가죠. 지금 1만 7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지금 수익률이 장난 아닐 텐데요. 지금 이게 최근에 8200원대에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도 현재 27% 28%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시장 빠질 때에서 다들 손실은 많이는 안 났겠지만 손실이 그래도 계좌가 한 2, 3% 정도 줄었죠. 근데 주성의 엔진 갖고 있었으면 최근에서 빠지게는 커녕 27% 수익일 텐데 종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 주성의 엔진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아주 도배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오늘 자동차도 강하고 IT 부품주도 강하고 죄다 강한데 AP 스템도 슬슬 강해지기 시작하죠. 수단할 겁니다. IT 부품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IT 부품주에서 반도체가 수출 물동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황금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OLD 장비주들도 기사에 보게 되면 작년 기사와 올해 기사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OLD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고 있고 OLD 장비에 대한 수출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를 뒤를 이을 섹터가 뭐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를 뒤를 이을 섹터가 뭐냐 OLD 장비주라는 얘기가 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있다가 방송 끝나고 증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뉴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뉴스를 못 찾는 분들은 제가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결론은 뭐예요? AP 스템 같은 OLD 장비주들 지금처럼 바닥일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요. 당연히 사야죠. 아주 간단한 거를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다는 거 삼성전기도 계속 까네. MLCC MLCC 자, 문자는 자연과 환경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자연과 환경 오늘 아주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그 놀아톡방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잘 보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P, 위성, 자연과 환경 바닥에 있을 때 잘 봐봐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그래서 이분은 문자니까 유튜브였으면 아마 그래서 공략을 했을 텐데 자, 한번 차트 보겠어요. 차트 보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이니까 어제가 월요일 이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공부용으로 추천 줄어 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재명 테마로 엮이면서 근데 아마 4대강 테마로 지금 움직이는 걸 거예요. 4대강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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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건데 어제까지 4대강 테마 주제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는 걸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 한번 팔아줘야 돼요. 이분은 매수 가격이 1445원에 샀으면 한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 조금을 1900원까지 정고점까지 욕심을 내서 가져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환경처럼 바닥에 있을 때에서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어제 그저께까지 한번 시작하고 들어줬었었는데 그때에서 사셨네요. 저는 이렇게 아시안항공 대한항공 인수합병 이렇게 시끌시끌한 종목을 저는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게 결정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면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쳐다보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치더라도 이미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피하시고 깔끔하게 아무 소식도 없는 차라리 그런 종목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대한항공을 할 거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관료주 쪽이죠. 차라리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얘기가 깔끔하게 없잖아 이런 애들은 그래서 호텔실라라든지 호텔실라는 지금 삼성에 엮여있으니까 그것도 좀 시끌시끌한데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한항공은 들어주면 종목 교체하세요.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떠있는 상태라서 조정받으면 2만 5천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면세점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여행주들 이런 게 좋을 거다 그래갖고 항공주들도 같이 움직인 것 같은데 단기 고점을 쳤으니까 매수 가격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자상담에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 매수 가격은 4,300원이시고 비중은 10%인데 지금 윗고리들이 지금 무섭게 지금 위에 칼침처럼 쭉쭉쭉쭉 서있죠. 반등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서는 이거는 당장 돌파가 안됩니다. 들어주게 되면 한 4,300원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고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옆으로 박스권 행복이고요. 들어주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든가 아니면은 좀 더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얘도 IT이긴 하지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트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11시서부터에서 12시까지 사이에서 제가 공개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방송에 들어오셔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 IT 섹터에 물려라 다른 건 모르겠고 IT 섹터에서 물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IT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IT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고 오늘에서라도 IT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제로 좀 있다가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방송 이어집니다. IT 섹터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의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 swimming 동료 인종 Total